설탕에다가 견과류도 넣어볼까? 약식만 넣었네 간장 색깔만 넣어 설탕은 조금 들어가네 이따가 심으면 이제 해가 이어야지 물이니까 너무 달아도 없고 하니까 처음 해보는거야? 밥 짓듯이 지으면 되는거야? 꾹꾹 눌려야 된다는지 저려봐 뜨거워서 못 넣으려는데 응 이거 놔야 되는데 여기로 하겠어? 그 위에 만들어야지 그 칸이 없는데 고우가 그린겁니다 고우가 뜨끈뜨끈하네 진짜야 그러면 예쁘게 넣으면 모양을 만들어 견포도 견포도 호박씨 응 먹고 싶은 견과류를 그냥 얹으면 되는거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응 흠 찍었다 사고자치 안나고 왔네 안나고 왔네 안나고 왔네 찬떡이다 찬떡 찬떡 흠 찬떡 수영하러 가기 전에 주먹밥같이 가져가서 먹는데 그지? 랩을 씌워서 떡집이 랩을 타 더 만들어올까? 엄마 역시 흠